와아 너무 예뻐요 저는 지금 바닷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아쿠아맨입니다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아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잡았지? 뜰채로 잡았나? 와아 대박 대박 와아 신기한데? 와아 너무 예뻐요 귀엽네요 와 여기 세상에서 비싼 물고기는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오 저 까만 거 뭐지? 상어처럼 생겼는데? 와 가오리 가오리 오 대박 와우 너무 신기한데요? 저 물고기는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하얀색 아 대박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오 오 ㅇ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쟤는 인형 같아요. 강아지도 있네. 와 대박. 와 대박. 야 이거 어쩜 좋니. 어쩜 좋니 이렇게 이뻐서 환장하건데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대박. 안녕. 안녕 손몽탱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웬일로 이렇게 따숩지. 와 대박. 하늘도 너무 예뻐요. 와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그럼 저는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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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